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려움에 난 진정한 걸어 내게 보여줘 내게 너무 좋아 나, 나, 그야, 나 꿈속에 내 모습 나, 그야, 나 정말 해주네 수 이 시식 어 만약 clap svp 아 비슷할 것 같아 자 치워 가자 비알혁 가즈 나를 타올라인 나를 타올라인 아마도 요즘은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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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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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시키 시키 너 하나는 명일까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너무 어려워 나 이 노래 안 할려고 했는데 못살아 모르는거야 너넨 안아? 바꾸야 축하축축축 아프고 있었어 이 후랭이 너무 좋았습니다. 비버! 진짜.. 저거 다 먹는데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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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 신빈은 예쁜척하는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군댕 멋진 축복 너무 웃겨나네요 하이패션 하이패션 알겠습니다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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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 렛츠고 어우 가고 계세요 기부 기부 엄마랑 너는 우다이 언제나 bezpie겠지 일어나지 마 없는 거기에 뭐는 말 좀 안가면 내가 이 넌 그 자리의 막내가 난랄대 어... 사실 25개에서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 끝이 네, 그 즐거운 일이 많지 않죠? 맞아, 맞아 어, 맞아 난 항상 여기까지 비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맞을게요 맞았어요 휴임 지금까지 비비디였습니다 들어가서 안좋게 기다렸던 카페에 글 남기실게요 지금까지 비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